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영화 후기를 댓글로 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는 코너이구요. 지금 1년치가 밀려있어서 오늘 방송편은 2018년도 3월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이렇게 포탈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구요. 아직 이 공간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나 참여해 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찾아오셔서 그냥 훑어봐도 좋구요. 아니면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후기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편도 원고가 한 29페이지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애드립 없이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를 먼저 알아보죠. 리메이크 작품이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지섭, 순예진 주연작이었고 순예진씨가 오랜만에 눈물 가득한 멜로로 돌아오셨는데 스크린 1191개 차지했었구요. 최대치이죠. 흥행도 이 영화가 3월에 1등을 했네요. 3월 개봉작 중에서 260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멜로몰이 흥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멜로몰이 점점 좀 세퇴하고 있는 느낌? 조금 오락적인 분위기가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정통 멜로 이러한 그런 영화들은 100만 넘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멜로로맨스들이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종종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강하고 말초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 영화는 흥행을 했었구요. 곧바로 그냥 넘어가 보죠. 3월 2일날 제가 썼네요.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제가 봤습니다. 이 영화 제가 녹음을 했었고 로봇 SF 시리즈를 3개 녹음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으로 첫 타자로 녹음을 했었죠. 블레이드 러너 2049, AI, 채피 이렇게 3편을 엮어서 로봇 SF 시리즈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 SF에서는 로봇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장르이다. 그걸 중점으로 이 3편을 엮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청취 부탁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죠. 이 영화 러닝타임 왜 이런가요? 흥미롭게 봤으나 여러모로 결말쯤에 실명했습니다. 제가 이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로봇 시리즈 첫 타자로 적합한 영화 같네요. 라고 써놨네요. 3월 4일날 제가 흥부를 봤습니다. 흥미롭게 봤죠. 이야기 알기가 매우 활과워요. 이야기 전체로 감정을 만들려는 시도는 없고 짧은 순간 장면마다 갑자기 진지해지고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대사를 던지면서 감정을 만들려고 하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얼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갑자기 멋있는 대사하고 멋있는 표정 짓고 이런 걸로 승부 보려고 했던 것 같다. 라는 말인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고 왕의 남자와 서편제가 전통 요소를 얼마나 잘 구현했고 잘 전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지혁씨가 나오시는데 화가 날 정도로 영화에서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우희씨도 나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나오시네요. 그것만은 영화에 감사합니다. 역시 분량이 적은데 얼른 천우희씨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천 배우를 알콩달콩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우희씨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김지혁씨가 사망한 이후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졌었다고 하네요. 같은 소속사였고 TV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거든요. 남녀 주인공으로 그래서 더 각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상이 얼마 전에 개봉했다가 출당 망했잖아요. 제가 우상을 보고 녹음하려고 했는데 너무 평가가 안 좋아서 패스해버렸습니다. 여하튼 우상 찍을 때도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천우희씨가 멜로 드라마를 찍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천우희씨를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저 멀리 있는 그대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방송이라면 제안이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매우 아쉽네요. 이 흥부 이 영화는 요새 성추문이 폭로된 조근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2018년 3월달 즈음에서 성추문이 폭로가 됐었나보네요. 그의 연출 데뷔작인 봄을 괜찮게 봤었죠. 고전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JTBC에 나왔던 전체관람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영화는 감독 혼자의 작업 결과가 아니죠. 그의 잘못 때문에 이 영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같이 폄하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화가 영화 비평틀로만 평가받는 게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죠. 저도 영화 파키스탄에서 영화 많이 까고 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가 영화 속의 요소들로 비평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겠죠. 영화 밖의 사건들, 논란들 이런 것들로 나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자, 엔니아닉스님이 3월 5일날 써주셨네요. 3편? 네, 연달아 써주셨는데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강시아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이제 3월이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으니 강시아님 건강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필트레이터, 잠입자들. 검색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범들을 접기 위해 위장수사를 하는 미국 수사관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아직도 최고의 미드 중 하나로 꼽는 브레이킹베드의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언 크레스턴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후덜덜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배우는 트럼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연기력이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좋은 연기력만큼 영화는 뛰어나진 않습니다. 이야기 흐름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고 구성도 매우 활거운 느낌입니다. 특히 상황이나 인물 설명이 좀 불친절한 편이라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흥미가 뚝 떨어질 듯 한데요. 제가 예전에 감성껏을 올렸었던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약 카르텔의 왕이라는 영화 그리고 최근 재밌게 본 미드 나르코스와 동일하게 마약 왕 파블로 에스코바를 다루고 있어서 그나마 저는 그쪽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 볼만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가 탄로나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리 태연히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수사관들의 대단한 직업 정신에 탐복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짓도 중독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마치 영화 하트 로커처럼 말이죠. 여하튼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게 된 영화였습니다. 그 위험에 중독된 그런거죠. 하트 로커는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T2 트랜스포팅 2 보셨네요. 청취자 데이빗 백곰님의 글을 읽고 봐야지 하다가 이제야 감상했습니다. 원래는 1편과 연달아 볼 계획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1편의 기억을 어렴풋이 품고 2편만 감상했습니다. 1편은 제가 멋모르던 시기에 감상해서 그런지 참으로 재미없었는데 이번 2편은 굉장히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특히나 1편의 화장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화장실 씬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앙숙인 두 친구가 그런식으로 재회를 하다니요. 크크 참으로 괴팍한 영화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엄밀히 따지면 범죄자들이 주인공인 영화이지만 그네들의 인생이나 평범한 우리네 인생이나 크게 봐선 거기서 거기인듯 하네요. 이들의 인생이 훨씬 과격하긴 하지만요. 평범한 사람과 범죄자인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정말 그 한 끗, 그 한 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또 힘든 것이고 이 트랜스포팅은 젊은이들을 그린 영화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야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작품 같습니다. 1편도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왠지 모르게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청춘 영화인데 나이가 들어서 봐야만 더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혹은 단순한 오락 영화인데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산전수전 겪은 뒤에 봐야만 그 웃음 너머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저에게 T2라면 무조건 터미네이터 2였는데 고민스러워지네요. 크크 그리고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논문으로 달았던 작품이 나스메 소세끼 작가의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일본 작가죠. 영화는 이 소설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제목이 너무나도 친근해 좋았습니다. 하긴 소설에서 유유자작하면서도 때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고양이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니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한국, 일본, 태국, 대만에서 각각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모습을 담은 다큐 영화인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 특히 길고양이를 대하는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말미의 나레이션은 나오기도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잠자위를 만들어주는 등의 큰 신절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을 학대하고 해코지하지는 않는 사회만이라도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얄궂은 운명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나도 형격이 달라지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처럼 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서로 상부상주하는 사례를 왜 우리는 갖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다행인 건 근래 우리 사회에서도 고양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좋아진 듯 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집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늘어났고요. 언젠가는 한국에도 일본과 대만처럼 고양이 섬이나 고양이 마을이 탄생할 날도 곧 오겠죠. 얼마 전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그들이 어렸을 적 개나 고양이를 학대한 이력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도 사랑할 줄 아는 거겠죠. 우선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어려우시겠지만 지나가다 마주치는 길냥이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 건네주시고 가능하시면 천하장사 소세지 하나 던져주시는 아량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3편 인필트레이터 잠입자들 T2 트레인스포팅 2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3편 읽어봤습니다. 수지님도 여러 편의 작품을 써주셨네요. 3월 5일날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 원작 도서는 안 봤습니다. 기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판타지 영화더군요. 영화만 봤을 때는 잘 짜여진 구도와 개연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몇몇 젊은 연기자들의 어색한 연기력만 빼고는 130분의 러닝타임이 그리 지겹지 않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일본 영화 및 드라마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잘 봤지만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지겹고 뻔한 스토리로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틀포레스트 한국판 김태리 배우가 나옵니다. 예쁘게 나와요. 배경도 예쁘고요. 저예산 영화인 것 같은데 싼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크레딧을 보니 원작제가 1번인 이더군요. 나중에 찾아보니 1번 만화 원작입니다. 연속해서 일본 관련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은 좀 복잡해서 신경쓰며 보았는데 리틀포레스트는 의자에 편히 기대서 편안하게 미소지으며 100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포스트 보셨는데요. 이거는 비교감상 해보죠. 수지님 글부터 스티븐 스필버거, 톰 앵크스, 메릴 스트립만 보고 상영관도 적은데 이 영화를 찾아서 봤습니다. 내용은 처치하고라도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정말 소름덥게 훌륭합니다. 워싱턴 포스티지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요즘 시대에서는 나오기 힘든 결말로 끝나긴 하지만 이 시대의 기자들 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원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 백거님도 이거 더포스트 보셨네요. 71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의 신문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인공들의 근무지는 워싱턴 포스트이고 뉴욕타임지도 자주 언급됩니다.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스포트라이트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도 기자들이 나오는 영화이고 뭔가를 폭로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 영화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몰입도도 조금 떨어졌고요. 하지만 스티븐 스피르버그 감독 특유의 훈훈한 중산층 느낌 저는 그의 작품을 보면 슈머니즘이라기보다는 중산층 느낌 이런 느낌 들더군요. 크크 그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긴박한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건 좋았습니다. 메리어 스트립, 톰 헹크스 두 배우의 연기는 이번에도 멋졌습니다. 특히 두 배우가 식당에 앉아서 길고 긴 대화를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네요. 한마디 한마디씩 주고받고가 아닌 두 사람의 대사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겹치는 정신없는 상황에도 호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거는 자막 읽는 것도 힘들겠는데요. 극정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지인 캐서린 메리어 스트립 배우가 연기한 그 인물이 펜타곤 페이퍼 기밀 문서를 보도하기로 100%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했을 때 보는 저도 뭉클하더군요. 당시 세대에서는 모든 게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여성들조차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었다는 게 안타까웠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덧글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는 머니머니에도 AI가 최고입니다. 같은 영화를 두 번 감상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는 네 번 정도나 본 영화입니다. 볼수록 더 좋아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스파이 브릿지도 좋았습니다. 기대 안하고 보러갔다가 살짝 반해서 나왔네요. AI 저희가 녹음했었죠. 에나이닉스 님이 답글로 저는 스피버그 감독님의 과거 작품들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제 1번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예요. 크크 그리고 라이언 1번 구하기 신드롤리스트 조스 정도요. 물론 AI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더 포스트 비교 감상 해봤고요. 그 전에는 수진 님의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 리틀 포레스트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키스트 아워 이걸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비 백구 님이 3월 7일 날 써주신 것부터 읽어보죠. 초반에는 개리 올드만 배우와 윈스턴 처칠의 외모 싱크로율에 감탄하느라 흥미롭게 감상했고 중반부는 개리 올드만 배우의 연기력을 감탄하며 봤고 후반들어서는 역시 정치는 말을 잘해야 하는구나 말이 다구나 계속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일단 분장을 굉장히 잘했더군요. 실제 처칠과 외모가 상당히 흡사함은 물론이고 특수 분장의 이질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관람했더라면 와 굉장히 싱크로율 높은 배우를 캐스팅했구나 싶었을 정도네요. 분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힘든 일이라 생각되는데 개리 올드만은 완벽히 해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그의 눈이 보이긴 했지만 안경을 꼈을 때는 거의 처칠 그 자체라고 봐도 될 듯 싶었습니다. 말투, 자세, 걸음걸이 등등 보는 내내 신기했습니다. 이야기나 연출에 극적인 재미는 없지만 고전적인 고상한 분위기의 작품이어서 보는 재미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괜찮게 감상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 장면은 매번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었는데 시대적 배경에 맞는 의상과 미술 게리 올드만 배우의 연기 덕분에 지루함을 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던키르크와 퍼즐을 맞추듯 연기를 지어가며 재미나게 감상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짝을 맞춰가며 볼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여준다기 보다는 처칠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후반에 들어서는 처칠이 영웅으로 급부상하면서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괴팍한 모습에 대한 묘소가 급사라져 흔한 영웅담 혹은 위인정기 비스무레한 조금 전형적인 분위기가 현성돼서 아쉬웠습니다. 영국 감독과 영국 배우가 만든 영국 배경 영화니까 싶네요. 그리고 처칠이 달병가라는 사실을 주변 인물의 입과 반응을 통해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는 극중 그의 연설을 들어도 그다지 솔깃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변 인물들이 호응을 점점점 여하튼 게리오들만 배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서야 받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다 되셨던데 틴크테일러 솔더스파이 2번 다키스트아워 이렇게 고작 두번 노미네이트 되셨다는 사실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스파이 관련 영화를 좋아하는데 틴크테일러 솔더스파이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예고편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속았다 싶긴 했지만 신선한 흐름과 분위기가 오히려 좋았네요. 그리고 덧글로 쉐이프 오브 워터 더 퍼스트 아이엠난 유어 닉으로 레드 스페러 후기도 하나 둘 차차 올리겠습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는 평소 제 취향과를 맞지 않는 작품이었음에도 감상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있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에너헤딕스님이 4월 30날 써주셨는데 제가 3월에 끌고 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4월의 마지막 날 감상글 간략히 올려봅니다. 에너헤딕스님도 다키스트 아워 보셨구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실에서 나머지연상을 수상한 게리 오들만 배우가 영국의 처칠 수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급하게 수상이 되어서 나치와 협상을 하느냐 맞서 싸우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쟁과 처칠의 내적 갈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게리 오들만 배우의 연기를 그려 완전 키왕짱입니다. 몸짓 하나 말투 하나 정말 철저하게 처칠을 공부하고 그대로 재현한 느낌을 주도하군요. 처칠 분장도 이질감 없이 좋았구요. 거의 혼자만의 연기를 영화를 끌고 나간다 봐도 틀린 말이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처칠을 영웅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린 점도 좋았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고 자신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욱하고 괴팍한 성질을 갖고 있는 처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더군요. 영화는 처칠의 역사적인 선택과 결단을 추켜세우는 정도에서 그의 영웅성을 그려내고 있는데 다만 그의 결단을 확고히 해주게 하는 에피소드가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인위적인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실제 역사와 인물을 다룬 영화를 좋아한다면 좋은 선택일 만한 작품이었고 또 던키르크 작전 관련 내용이 영화 줄구 등장해서 놀란 감독의 던키르트와 같이 감사하면 더 재미있을 만한 작품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분이 영화는 좋게 보셨지만 세부적인 평가는 좀 다르네요. 영웅화 부분과 던키르트 영화와 연관되는 그 부분에서는 평가가 갈립니다. 두 분이 여하튼 주인공 맡은 배우의 엄청난 연기력 그리고 영화도 괜찮았다 좋았다 이런 말씀들 써주셨네요. 다키스트 아워 데이비 백호님과 에라이닉스님 비교감상 해봤구요. 3월 7일날 데이비 백호님이 아이엠낫 유어 니그로 보셨네요. 작가 제임스 볼드윈이 마틴 루터킹 말콤 엑스 매드가 에버스에 에 대해 쓴 미완성 에세이 리멤버 디스하우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형식 영화입니다. 평소 날리는 듯한 목소리로 슬랭을 남발하던 비속어 뭐 이런거죠. 남발하던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사무엘 L. 잭슨 배우가 이 작품에서는 제임스 볼드윈을 대신해 나레이션을 맡아 진중한 목소리로 영화 전체를 잘 이끌어줍니다. 흑인 인종차별에 관한 작품은 극영화만 보았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 확실히 피부에 제대로 와닿더군요. 당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 차별당하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 매체에서 다뤄지는 흑인의 이미지 등을 보여주는데 그중 특히 제임스 볼드윈의 TV쇼 출연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옆집인지 윗집인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네요. 네 저는 꾹꾹씩 계속 녹음하겠습니다. 소음이 좀 들어가도 여러분 백인들은 본인들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것도 TV에서 예전보다는 흑인들이 살기에 확실히 좋아졌는데 왜 아직도 불만이냐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인종차별 문제를 돌리려고 하느냐 왜 자꾸 블랙 화이트로 나누어서 말하느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스 좌석을 블랙 화이트로 나누어 앉는 것은 약과 중의 약과이고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을 따로 앉히는 거죠. 서코서 앉지 못하게 하고 흑인들과 자신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못 견뎌해서 대모를 하고 당사자인 아이들조차도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흑인인 게 싫은 백인으로 보이는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교실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에게 모욕을 줍니다. 와우 이런 폐류를 물론 모든 백인들이 그런 것은 아마도 아니겠지만 뭐가 그리 잘났는지 본인들이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그들의 머릿속이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서구 문명의 우월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 그래서 그들이 보는 동양이든 아프리카에 누구든 다 자신들이 하위 인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였죠. 제가 얼마전에 블랙팬서를 봤는데 거기서 와칸다가 과학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국가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 묘사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아프리카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됐다 이거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나름의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었고 어쩌면 고대 중세 까지만 하더라도 동양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중동이나 훨씬 유럽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보는 내내 인종 차별하는 백인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주 분노 하면서 보셨군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위인의 반응에 오르려면 데드 와이트 맨 데드 죽는 거죠. 일단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니 그렇다 쳐도 와이트 플러스 맨 백인 남성이 아니라면 업적이 인정되기는 커녕 크크 작품을 감상하며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아직도 절찬 상영중인 이 글 쓰는 당시의 블랙팬서 1960년대 창립된 급진적 흑인 인권 운동 단체 이름과 같더군요. 사무엘 엘 잭슨 배우도 한때 해당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팬서 개봉할 당시 뭔가 제목이 꺼름 칙하다고 느꼈는데 흑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칭하기도 했다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백인 히어로들 앞에 있는 화이트 이렇게 굳이 붙이지 않으면서 이제 겨우 한번 등장한 흑인 히어로 에게는 대놓고 블랙 이라고 붙이는 게 찜찜 했거든요. 아이엠낫 유아 니그루 다 보관하니 미간 근육이 뻐근했습니다. 보는 내내 인상을 쏘세요. 영화 속에 제임스 볼드윈도 질문한 도대체 왜 인종 차별 하는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데이비 백곤 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감상 끌어였고요. 아이엠낫 유아 니그루 에노아닉스 님이 3월 8일 날 BFG 마이 리틀 자이언트 보셨네요. 아 그리고 나다니얼 블랙 도 보셨고요. 두개 연혁 읽어보죠. 먼저 마이 리틀 자이언트 스필버그 감독님의 2016년 작품입니다. 제 기억엔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못했는데 타겟이 좀 애매하게 설정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뭔가 유치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구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귀여운 캐릭터나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제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거인의 CG 연출도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영국 여왕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후 장면들은 좀 많이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스필버그 감독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될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님은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이라서가 아니라 작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만드는 작품마다 작품성이 널뛰게 하는 것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참으로 대단한 분 같습니다. 저를 어릴적 헐리우드 키드로 만들어주신 감독님인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모습에서 보니 여전히 건강하고 특유의 미소도 그대로라 안심이 되더군요. 앞으로 당분간 감독님의 작품을 꾸준히 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 마이 리틀 자이언트는 근래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평균 이하 였지 싶네요. 네 왕팬인 에나이니스 님이 보시기에도 이 영화는 조금 아니다. 여담으로 원제인 BFG 빅 프렌들리 자이언트 의 약자인데 제가 사랑하는 게임 중 하나인 둠 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활약이 센 무기 이름이 BFG 라서 자꾸 연상이 돼서 영화 몰입 에 방해 되더군요. 게임상 BFG 는 빅 F 욕 건 의 약자 인지라 그렇군요. 영화상 주인공 꼬마 숙녀 계속 BFG BFG 하고 부르는데 금방이라도 이 아이가 커다란 총을 들고 나와서 거인들을 싸구리 죽여버릴 것 같은 착각이 들더군요. 게임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게임보다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다니엘 블랙크 보셨네요.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간만에 사랑하고 푼 영화였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 외 연출이나 연기 너무나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뻔하다 싱겁다 느끼는 부분도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많은 비극에 익숙해져서 이 영화 정도의 아픔 따위는 별거 아니게 느낄 만큼 무뎌져 버린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방송편 녹음하는 이때에 세월호 관련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선체에 있던 영상 녹화 장치 이것이 조작된 것 같다. 그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참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음 하지만 이 영화는 잘못된 사회구조에 의한 비극을 통해 무능하고 유연성 없는 사회를 비난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일을 통해서 아무리 사회구조가 비인간적이라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문장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지 못 했었거든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주인공의 행보를 보면 자신도 힘든데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잖아요. 여자 주인공을 돕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쉽게 정지하거나 비난하진 않고 물론 그 잘못을 책망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독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이 슬퍼해주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념의 인간성이 없으면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인간성에 빠져있다 그것보다 무섭고 위험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너무 함몰돼서 매몰돼서 이념대로만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성을 계속 간직하면서 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또 이 사회의 어느 구성원도 하찮은 존재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주인공 덴만 하더라도 인터넷 하나 못 다루는 요즘 기준으로는 별 쓸모 없는 인물이지만 목수로 40년간 일하면서 얻은 기술과 나이를 먹으면서 싸운 지혜로 시터 없이 촛불만으로 방을 덮이기도 하고 이웃집 아이들을 위해 손수 책장을 만들어주고 고장난 변기도 금방 고쳐내는 그들에겐 구세주와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무엇보다 이웃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그의 모습과 행동은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제가 다른 방송편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사회라고 이미 정보화사회로 들어섰고 점점 여러가지 기기들이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기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같은 거 매장에 가면 사람을 대면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스크린을 대면하고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긁고서는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전 못 본 것 같고 거의 카드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첨단으로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첨단 정보화 거기에서 소외받는 점차 소외받는 그런 분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기술 혁신이 되면 오히려 소외받는 분들이 혜택을 볼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나 최첨단 기술이 할 수 있다. 예를 예를 들면 독거노유를 돕는 다던가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것만 보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쉽게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버튼 1번, 2번, 3번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만들어준 업자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도 당연히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불만입니다 굉장히 불만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적어도 우리 청취자분들만은 지금 NINX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베푸는 그런 용기를 갖고 또 그러한 배려심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런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 감성적이지 않게 친데레하게 설정된 부분이 참 좋았고 주변 등장인물의 모습도 너무 과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그려진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약간 친데레 스타일인지라 더 주인공에게 애착이 가는 것도 있었긴 하네요 무엇보다 메시지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확확 던지는 게 특히 좋았습니다 마치 댄이 벽에 쓴 글처럼 때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확범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지 마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 것만 같고 마지막 장면에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부디 그가 이제는 평소 소중히 아꼈던 물고기 모빌처럼 넓은 바다 속 물고기 같이 자유롭고 평안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예전에 제가 이 영화를 추천받았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뻔한 그런 사회고발 영화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홍보가 됐었고 사회 구조를 진보적인 시선으로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가 되길래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막상 이 영화를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보도 까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말초적인 재미는 없어요 머리 싸매고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술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N.I.D.C.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설적으로 그냥 확확 들이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BFG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읽어보았고요 제가 3월 10일 날 썼네요 골든 슬럼버 한국판 검사했는데 이거 비교 감상 해보죠 강동원 주연의 일본 소설 원작이라죠 저는 일본 영화로 예전에 본 바가 있어서 이번 한국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루했거든요 일본 영화가 감상적 낭만주의와 섣부른 윤리 강박이 빚은 참사입니다 한국판 골든 슬럼버 도 모든 부분에서 대실망입니다 강동원 배우에게 이 영화는 흑역사로 나올 것 같은데 배역에 어울리는 연기가 안 나오네요 시종일간 억울한 표정 하대로 나오시는데 도망칠 때도 슬플 때도 이거는 시나리오상 캐릭터 설정 잘못이기도 하겠습니다 선한 인물이 아니라 멍청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만큼 입체적 연기를 보여줄 여지가 적은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 정도 수준의 연기에 대한 온전한 해명은 되지 못할 겁니다 일본 감수성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여긴 한국이고 배우도 감독도 관객도 한국인데 말이죠 제가 세게 비판했던 행복 목욕탕에 가볍고 얄팍한 감성주의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식 감성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모든 감정의 개연성을 오바스러움으로 돌파해가는 느낌 평범한 소시민이 국가 음모에 희생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허술한 국가 음모와 활동력이라면 왜 우리가 두 시간 가까이 이 영화를 봐야 할까요? 무슨 요원들이 주먹 두 방에 나아 떨어지고 한효주 배우가 오랜만에 이쁘게 나오시네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로서 한계가 또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루하게 봤던 일본판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재미없었습니다 그간 겪을 수 없었던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답글로 데이비 백권님이 그간 겪을 수 없었던 희한한 일이라는 말씀이 꽂히네요 크크 얼마나 이상한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윤계상 배우님 생각보다 꽤 자주 등장한다고 추천해 주던데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또 답글 달았죠 윤계상 배우님이 아주 짧게 나오십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윤계상 배우처럼 장르나 분량 가리지 않고 배우에게 도전하는 배우가 좋더라고요 자기에게 맞는 영화나 시나리오 제한이 없다고 울지 말고 찾아서 도전하는 느낌이라서요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연기가 많이 어색했다고 기억하는데 요새는 배우기에 걸맞은 연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배우는 응원하고 싶어지죠 응원을 해야죠 노력하는게 보이는데 데이비 백권님도 골든슬럼버 보셨네요 아 이거 비교감상이었군요 3월 29일날 결국 보았습니다 크크 초반에 윤계상 배우님께서 멋있게 등장하셔서 좋았네요 윤계상 배우는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고 저에게 추천해준 사람은 중간중간 나오는 회상 장면을 보고 말한 거라더군요 강신의 수다님께서 후기 남겨주신 것처럼 강동원 배우, 초질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표정으로 나옵니다 크크크크 연기한 극종 인물의 성격도 착한 건 잘 모르겠고 멍청이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강동원 배우의 얼굴 선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서른은 훌쩍 넘겨 보이는 성인 남자가 그 정도로 멍청한게 가능할까 싶었네요 크크크크 OST에 힘을 꽤 싫은 것 같은데 곡 자체는 좋으나 전체적으로 음악만 좀 튀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집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덕분에 어찌어찌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였네요 내용은 이것저것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어찌되나 보자 하고 갈라냐네요 크크크크 초반에 종소민 배우와 강동원 배우가 집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놀랐습니다 저도 좀 그 장면이 놀라웠네요 거의 뭐 유술처럼 싸우지 않았었나요 뒤엉키고 이런거 아니었나 4월 16일날 애니아닉심도 써주셨는데 3월달에 땡겨서 읽어보죠 골든슬럼버 감상했습니다 1번 원작은 예전에 감상했습니다 사실 일본 작품도 그다지 재미있게 본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리메이크의 작보다는 재밌었다는 느낌이네요 초반부에는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중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산만하고 재미도 없는 영화가 되어버리더군요 강동원 배우의 착한 연기는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강동원 배우가 가진 것이 많은 배우인데 너무 못 뽑아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은 얼굴 마담 역할에 머무는 듯해서 삶은 아쉬웠던 영화 골든슬럼버 비교 감상 해봤구요 데이빗 백권님이 블랙팬서 보셨네요 아이토니아 관람하러 갔다가 갑자기 보게 됐습니다 영화 시작 직전까지 내가 왜 이걸 보려고 앉아있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마블 히어로 캐릭터들 중에 가장 제 취향에 맞는 외형을 가졌더라구요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준 점 라이온킹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음악이 자주 나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멋있게 나온 점도 좋았네요 블랙팬서 수트 장착 모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주인공들이 전통의상 입고 왕이 쟁탐자를 버리느라 바빠서 수트를 잘 안 입어서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인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더 치중했더군요 현대적인 모습보다는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장면들이 좀 어설페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시장 속에 숨겨진 바 같은 실내 장소는 정말 중국 배경 같았습니다 이게 서구인들이 보는 아시아의 모습이죠 또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상황 행동 동기를 자꾸만 대사로 구글절절 설명하려 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흥미없는 대화를 억지로 듣는 기분이었어요 블랙팬서 그리고 이어서 3월 12일날 올리더 브레이브 선수였네요 조시브럴린 마이스텔러 배우 주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난 드라마 영화입니다 제니퍼 코넬리 배우와 제가 좋아하는 제프 브리지스 배우도 출연하십니다 제프 브리지스 배우님 좋아요 미국의 소방관들 중에서도 뛰어난 이들만 선발되는 핫샷 팀이 무려 축구 경기장 1100여개가 넘는 크기의 초대형 산불을 끄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단 한 명만 빼고 18명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대단한데요 이건 진짜 그들이 죽기 전 마지막 임무가 되어버린 해당 화재를 진압하려 하는 그 엄청난 불길에서 살아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슬프도 하군요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엄청난 갱음을 내며 초석 50m의 바람을 타고 번져오는 섭씨 400도의 불길 속에서 그것도 다가오는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달리 할 수 있는게 없는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평소 건물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도 목숨 걸고 일하시는 것 같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핫샷 팀은 임무의 강도나 위험도 등 모든게 최고치인 것 같더군요 핫샷 팀에서 활동하다가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건물팀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니깐요 후반부의 재난장면은 정말 실제 같아서 더욱 끔찍했습니다 실제 산불과 CG의 합작품이었다네요 재난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80%는 드라마 장르의 성격을 띕니다 소방대원들의 고된 훈련 가족들 간의 관계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뛰는 체력 플러스 정신력 플러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일들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보았지만 평상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좀 심심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러닝타임 자체가 길기도 하고요 재난 영화이지만 재난 부분은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장면 그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고 우리나라도 다시 소방관 분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음... 멜론불도 하나 있었네 소방관이 나오는 갑자기 그 영화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올리더 브레이브 데이빗 베이콘님 글로 읽어보았구요 에나닉스님의 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월 13일날 써주셨네요 딥워터 호라이즌 감상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석유 시추선 폭발과 화재 참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딥워터 호라이즌은 시추선의 이름인데 이름이 참으로 멋지구리 하네요 어쩐지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만 같은 느낌이구요 전형적인 재난 영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재난 상황이 영화 시작 1시간 지나서에 등장하고 재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사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다 집중해서 영화적 재미나 카타르시스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피터버그 감독의 이전작들인 파트리어트데이나 론 서바이버처럼 현장감이 굉장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내 자신이 재난의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주는 연출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줘야 할 듯 싶습니다 폭발 전에 너무나 뜸을 들여서 살짝 짜증나려 했는데 막상 폭발이 일어나는 후덜덜한 장면을 보고 나니 절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가 되더군요 그러고 보니 위에 앙급한 이 감독의 최근작들 주연이 모두 마크 월버그네요 딥 워터 호라이즌 주연도 마크 월버그인데 뭐 연기는 이전작들과 대동소이 했습니다 존 말코비치 커트러셀 등의 베테랑 배우가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그게 더 눈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재미를 위해서가 아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인재를 강렬하게 체험하고 싶다면 한번 감상해도 좋을 듯한 영화였습니다 사운드 빵빵하게 해놓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만지 새로운 세계 감상하셨네요 영화 재밌습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헐리우드 오락영화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전통적인 헐리우드 가족오락영화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살짝 변질을 주어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드는걸 막아주더군요 특히 레트로 게임의 향수를 불러오는 듯한 설정과 주연배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뒤티는 대사나 상황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영화 속 현실 캐릭터와 반대되는 모습과 능력을 갖고 게임 속 세상에 등장한다는 설정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 더 락이 레슬링 경기 때와 여러 영화에서 자주 보여주었던 약간의 웃긴듯한 눈빛 연기를 소재로 한 부분과 케빈 하트의 자기 비하 농담 등이 톡톡 튀면서 재미있더군요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만 아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잭블랙 형님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편이라 아쉬웠고요 뭔가 유치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동취향 영화는 아니고 전 연령대가 골고루 즐길 만한 요소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눈물핑 도는 연출도 있습니다 전 정말 울 뻔했어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큰 흥행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이 미국 관객들에게 먹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숙편 나오면 꼭 보고 싶네요 그리고 툼레이더도 보셨네요 이번에 개봉한 리부트된 툼레이더 제가 이전에 안젤리나 졸리의 툼레이더 시리즈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영화적 재미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몸매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하나 현실감 없는 라라 크로포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툼레이더에 알린시아 피칸데르가 연기한 라라의 모습이 보다 현실적이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이 영화의 원작이 된 리부트된 툼레이더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해서 일 것 같기도 하네요 툼레이더 리부트와 숙편인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강씨님도 꼭 해보세요 저에게 추천해 주셨군요 여하튼 게임의 열흘 팬이라서 영화를 본 이유가 제일 컸구요 실제 영화에서 게임의 설정과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연출이 등장해 매우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설정을 비틀거나 변형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구요 특히나 게임에서 회상에서만 등장하는 라라의 아버지가 영화에서는 실제 등장해 라라와 함께 모험과 압류바를 함께 하는 부분이 영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뭐 영화 자체도 초중반까지는 즐기만 했지만 결말 부분과 중간중간 개형성 부분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나구요 그래도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영화상으로 비교적 잘 구현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 즐겁게 감상했던 영화였습니다 요즘에는 게임도 그 서사가 잘 갖춰진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의 서사를 따와서 뭐 설정이나 이런 거 따와서 영화화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기획이 되겠죠 그런 영화들 중에서 성공한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음...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게임... 게임에서도 그... 영상이 들어가거든요 게임하는 화면이 아니라 뭐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게임 속 인물들이 다양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대사나 행동이나 이런 영상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그 게임 앵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그런 것을 보는데 특히 그 액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제약이 없잖아요 액션을 찍을 때 카메라 움직임, 속도, 앵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액션을 담아내는 연출이 좋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그 실사 영화를 찍는 연출자들이나 카메라 감독들이 좀 보고 실제로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툼레이더 그 다음에 주만지 딥워터 호라이전 이렇게 세 편 에노야닉스님 글을 읽어봤구요 데뷔 백권님의 3월 15일날 로건 럭키 보셨네요 추천해드립니다 편하고 재미나게 감상했네요 열심히 봐야하는게 아닌 저절로 술술 봐지는 영화입니다 캐릭터들이나 이야기 전개나 모든 요소들이 허술하고 느슨한 듯 하지만 알고보면 잘 짜여진 작품 아 수진님도 이거 보셨군요 이거 비교감상이군요 데뷔 백권님 덕에 로건 럭키 봤습니다 재미있고 말씀대로 편하게 술술 봐지네요 악함이 거의 없는 유쾌한 영화 간만에 잘 봤습니다 그리고 페터센 이후로 아담 드라이버를 다시 인상 깊게 봤네요 데뷔 백권님이 덕을 써주셨네요 저도 페터센 이후로 아담 드라이버 배우 한 번 더 이상조를 보았습니다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 드라이버가 이렇게 약간 비주류 쪽 같은 느낌의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특이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채우고 있네요 물론 스타워즈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로건 럭키 요거는 데뷔 백권님이 계속해서 블로그 쪽에 추천해 주고 계시는 작품이죠 비교감상 해봤구요 엔야닉스 님이 3월 15일날 안녕하세요 영화력이 조금씩 상상하는 느낌이네요 크크 대장 김창수 보셨네요 이 영화가 2017년에 만들어졌다는게 실화인가요? 연출이나 스토리 연기 뭐하나 빠짐없이 넘나 올드합니다 이야기는 중심을 못잡고 이 얘기 저 얘기 늘어놓기에 바쁘고 뻔히 예상되는 상황 전개에다가 배우들의 뻔한 연기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연기 부분은 누가 뭐래도 송승환 배우의 발연기가 크게 한몫하지만 주연인 조진웅 배우는 물론 그 외의 조연들의 연기까지 너무나도 전형적이라 별로더군요 조진웅 배우는 제발 영화 시나리오 보는 안목을 높였으면 좋겠고 송승환 배우는 연기 연습을 정말 세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일제강점기 배경의 7번방의 선물 같은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대장 김창수 아쉽네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8편 라스트 제다이 이거 비교감상 해보죠 앤아닉스님이 스타워즈 팬이기 때문에 먼저 써주셨네요 3회차 감상했습니다 와우 정말 욕많이 먹은 작품이죠 흥행도 많아서 덕분에 제가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두 번밖에 못 보았네요 이번에는 VOD로 보신만이군요 집에서 한번 더 보니 욕먹을만한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하더군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도 라이언 존슨 감독은 더 이상 스타워즈 시리즈에 관여 안했음합니다 그나마 9편의 감독이 다시 쌍재의 감독이라는게 다행이네요 때론 실망도 많이 하는 시리즈지만 새로운 외전 작품인 솔로의 개봉이 벌써 기다려질 만큼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 8편이 욕먹는 많은 이유 중에 저도 동의가 가는 부분은 이번 편부터 등장한 로즈와 남주인 핀의 뜬금없는 러브라인이고 그 외 루크를 너무 가벼운 인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또 너무 쉽게 죽여버린다는 점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공감은 가더라구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예전에 로그원 편을 보고 쓴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별 가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스카이워커 가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응보, 선악갈등, 애증과 미련 등등 세세한 드라마가 우주 대서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재미를 주목하는 편입니다 이 가문의 그런 내적인 여러가지 모습들이 어떤 우주의 역사와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특히 선과 악의 뒤바뀌는 쾌감은 대단했죠 이전편 7편과 이번 8편은 실생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더 지루했구요 7편은 135분, 8편은 152분이죠 이 둘을 각기 봤음에도 마치 몰아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호 반복이 심하달까 물론 엄청난 인물들이 극중에서 죽어나가지만 앞서 썼다시피 저는 스카이워커 가문을 중심으로 이 시리즈의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만약 7편과 8편이 시리즈의 새로운 시작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제게는 스카이워커 가문을 대체할만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나와야 했던 거죠 그게 안나오죠 물론 주인공의 변화 이런것들이 얼핏 얼핏 나오긴 합니다만 새로운 악으로 나오는 카일로 캐릭터는 징징대기만 하고 여주 레이는 연기도 이상하고 사기 캐릭터 느낌이 강합니다 이전 시리즈 편들에서 나온 위대한 캐릭터들만 이상하게 변질되고 뭐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고 또 사라지고 아마도 이 시리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요인물의 드라마가 약한 탓도 있겠죠 8편에서 레아가 카일로의 미래 떡밥을 던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회수될 것인가 애초에 스타워즈 시리즈의 세밀한 개연성이나 감정선 등은 기대하지 않았구요 일종의 영웅 서사이기 때문에 도체에 때에 맞게 돕는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뒤로 빠지죠 진직 썼으면 좋을 방법을 코너에 몰린 후반에서야 고한 해내서 위기를 타개하고 모두 영웅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방법들이죠 따라서 이런 면들이 제게 이 영화의 결점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봤으니까 그저 인간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붓고 떨어져 나가고 상처입고 회복되는 그런 쾌감에 주목하고 싶은 시리즈물입니다 어차피 긴 호흡으로 시리즈 전체를 조망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과거에도 가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도 저 같은 짧은 시야로 보면 영화에 신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극중에서 일본의 자살 특공대 같은 느낌이 자꾸 나와서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의 그 역사를 극히 싫어하기 때문인데 뭐 그래서 과잉몰입한 탓이겠죠 초반에 폭격기 씬 후반에 대포 씬이 그러한데 모두 아시아인이 나오죠 물론 행동은 다르지만 중요한 격투 씬이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액션 쾌감이 좋지 못했습니다 로그원 결말에 다스베이더 선생님께서 나오시던 그 장면의 카리스마 감흥을 다시 보고 싶네요 그때 그 연출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음악과 인물들의 동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터지는 그 쾌감 카리스마 역시 다스베이더 밖에 없는 거군요 가장 어두운 악과 가장 밝은 빛이 같은 곳에 있다는 설정이 흥미롭다군요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겠죠 정말로 기존 시리즈를 전복하려 했다면 특정 인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기존 설정의 전복을 시도하는 게 더 좋았을 듯 싶더군요 이것도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나올 수 있을까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다는 데에 한 표를 던주고 싶네요 잠깐 나와서 생전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델토르 아저씨가 제일 멋나 보였습니다 라고 써놓았는데 저는 원래 뭐 애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시큰동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비판한 분들도 많았고 했던 스타러 워즈 8편 비교감사 해봤구요 비교감사 해봤구요 에드립 없이 하다보니까 네 좀 술술 왔던 것 같아요 에나 닉스님의 영화 2편 글로 1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섬을 20날 써주셨네요 피터와 드래곤 영화는 어렸을 적 자동차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생존한 주인공 피터가 숲에서 드래곤을 만나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즈니 스타일의 전형적인 가족 영화인데 너무 아동틱하지 않고 싹 괜찮게 감상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골 동네를 예쁘게 촬영한 화면과 배격음악이 참 좋더군요 영화 중간에 삽입곡이 하나 흐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번 인사이드 르인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컨트리송을 참 좋아하는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연으로 로버트 레드포드 아저씨가 나오는데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잘생기셨고 주인공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매력적이네요 따뜻한 마음이 그루어질 때 한번 찾아보신 좋을만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보셨네요 저는 클로버필드의 8패는 아닙니다 이전 두 작품을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개수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고 너무 많은 의구심과 의무를 남겨진 괴이한 작품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클로버필드의 패러독스는 개수들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이 그 이유가 그려져 있고 더구나 제가 역시 사족을 못쓰는 우주 배경이라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금증 해서보다는 더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네요 크크 괴수 출몰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이 영화 자체가 던져주는 1편과 2번 3편이 같은 시간대가 맞나 3편에서 나오는 기이한 현상들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클로버필드 시리즈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며 차라리 독립영화로 나오는게 나올 뻔했다는 평이 있기도 한데 어느 정도 수긍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이전 두 편에서 풀어놓았던 가장 큰 떡밥인 이 괴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구에 출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썩 마음에는 들지 않긴 해도 제시했다는 점 자체만으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본인 영화를 보고 저는 떡밥 받아먹기를 즐기는 스타일이란 걸 저삼 깨달았네요 무슨 붕어도 아니고 크크 작품성을 떠나서 클로버필드는 1편 2편 3편의 색깔과 느낌이 제각각인건 정말 독특한 세이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네 클로버필드 피리독스 까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시연수다 검색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구요 또 이렇게 음 지금 4월이죠 4월에 보신 영화들 감상 후기를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지금 청취자 숫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네 어떻게 하면 청취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강시연수다 검색하시면 되구요 트위터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기하실 수 있으니까 네 트위터도 많이 찾아주시고 어 어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송출되지 않죠 쥐약과 파티와 유튜브 쪽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말고 그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계열은 파티로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편 들으시다가 불편하신 점이라든가 건의 뭐 묻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 주시길 바라구요 제가 너무 급하게 몰아서 지금 녹음을 했나요 저 아무 생각이 안되네요 네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도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구요 2부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쉐이프 오브 워터 패터슨 뭐 팬텀 스레드 쓰리 빌보드 세번째 살인 뭐 이런 영화들의 감상이 담겨있네요 아 여러분 참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저희 블로그 쪽에도 지금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저희 그 영화 방송 편 끝에는 제가 곡들 하나씩 삽입해서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걸 빼놓고 있지만 어 여러분 그 음악까지 끝까지 들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영화 편 내용만 듣고 그냥 끄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아니면 그 노래들을 대체적으로 만족하셨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구성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애플 댓글란이든 블로그든 트위터든 간에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편 끝에 삽입된 곡들을 끝까지 들으시는지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곡들도 제가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삽입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청취자분들께 가닿지 않는다면 뭐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꼭 답변 부탁드리고 또 2부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 3편 2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오셔서 써주신 영화 감상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1부도 청취해 주시고요 2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2부 끝머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서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화 방송편 끝머리에는 항상 노래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는지 혹은 들으셔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플의 댓글란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 주시면 되고요 지금 블로그 쪽에는 청취자분 몇 분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중에 있어서 청취자분들 의견을 직접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음 별로 안 좋아하시고 잘 듣지 않는다면 뭐 굳이 그런 구성을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데이빗 백굼 님이 레드 스페로우 보셨네요 제니퍼 로렌스 배우 유명 발레리나였던 도미니카 제니퍼 로렌스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어져 음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삼촌이 몸담고 있는 러시아 국가 스파이 조직의 일에 휘말리게 되어 선택의 여지 없이 본인도 스파이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음 작가는 미국 CIA 출신인데 이 소설 무대는 러시아 스파이 쪽인가 보군요 장르는 스릴러에 그나마 제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액션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드라마도 점점점 뭔가 사연이나 설명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드라마의 감동이랄까 여운 같은 것들은 적었습니다 강렬하고 충격적인 게 확실히 있었네요 자주 악마를 보았다 이후로 잔인해서 못 볼 뻔한 장면이 있는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스파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 약간 심적 거리감이 생겼네요 스파이들이 저렇게 잔인한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제니퍼 로렌스 배우는 배역에 잘 어울렸고 연기도 잘합니다 초반부에 빨간 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미무에 놀랐네요 정말 웬만하면 다 홀릴 듯 싶더라고요 제가 엠마 왓슨 배우 같은 타입보다는 제니퍼 로렌스 배우 같은 타입을 훨씬 더 좋아해서 이미 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엠마 왓슨 보다는 제니퍼 로렌스에게 한 표를 제가 제니퍼 로렌스 배우가 나온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봤네요 이건 제가 안 봤네요 레드 스페러 조만간 빨리 봐야 되겠는데 예쁘게 나온다니까 아토믹 블런드에서 사렐리제 테론 배우의 캐릭터는 무성의 느낌으로 성별이 나눠지지 않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정도의 무성의 느낌으로 액션으로 승부 보려고 했다면 이 작품에서 제니퍼 로렌스 배우가 맡은 도미니카 캐릭터는 여성미를 한껏 끌어올려서 상대방의 심리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무기로 이용합니다 당연히 타겟은 남성이고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미인계죠 잘생긴 남성이 여성 타겟을 하는 것 예쁘게 생긴 여성이 남성을 타겟을 하는 것 미인계 외모로 유혹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미니카는 전략도 굉장히 잘 짜고 심리전에도 능합니다 덕분에 마지막 반전을 보고 약간 소름돋았네요 머리도 좋은가 보군요 스파이 같은 일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녀가 발레리나였으니까 본투비 스파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합니다 잘했네 싶기도 하면서 너무 잔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결말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노출과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스파이 영화 19금이군요 여러모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보는 건 불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러닝타임도 140분이라 다 보고 나서 뒷목이 뻐근했네요 어휴 꽤 기네요 극중 조카인 여자 주인공을 스파이 학교로 보내버린 삼촌 역할을 맡은 푸틴 잘생긴 버전의 외모를 가진 배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어 찾아보니 러스트 앤본에서 출연했던 배우더군요 러스트 앤본도 러브스토이로 괜찮죠 저희가 녹음도 했었고 마리온 코띠아르가 나오는 저희 방송에서 애찬하는 그런 몇 명의 여성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리온 코띠아르입니다 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미모가 깊어지시는 마리온 코띠아르 감사합니다 데이비 베꼬 님이 레드 스페로 보셨고요 쉐이프 오브 워터 이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3월 21일 날 데뷔 베꼬 님 글부터 읽어보죠 평소 괴 생명체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저인데도 꽤 만족스럽게 관람했습니다 주인공 생명체의 외모에는 영화 끝나기 직전에서야 겨우 적응되긴 했지만요 영화라는 매체에 기대하는 모든 요소들이 고루 잘 배합되어 있는 좋은 작품이더군요 영상미 음악 이야기 다 좋았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 특히 마이클 씨넌 배우가 연기한 스트릭 랜드 이런 캐릭터들의 배우들의 연기도 다들 좋았고요 저는 이 배우 좋아합니다 마이클 씨넌 배우 그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로 처음 저는 알게 됐는데 저도 영화 봤는데 영화 속에서 그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 현실적인 사회 문제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영화 같은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작품을 오랜만에 보아서 흡족했네요 음 현실적인 문제도 담고 있으면서 뭔가 영화 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음 그렇긴 하네요 좋은 작품이라 느끼긴 했지만 끝끝내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흡족하셨지만 본인 스타일은 아니셨군요 색감에 낭만적인 활용법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청록빛 초록빛을 배경 의상 주인공 생명체의 몸에 아낌없이 쓰고 빨간색은 아껴 아껴두었다가 주인공 셀리 홈킨스 배우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딱 사용합니다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자 절친한 친구인 리차드 젠킨스 배우가 맡은 인물의 집을 노랗고 따뜻하고 바삭한 느낌으로 그려 푸른 밑에 조금은 어둡고 축축한 느낌이 드는 여주의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도 인상적이었네요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음악도 영화를 한층 더 낭만적으로 느끼게 해주더군요 잔음이 계속 남아있는 듯한 여운을 주는 음악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말 부분에 주인공 여주의 변신 모습은 조금 허무하다 느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오프닝 장면과 잘 어우러져 각각 동화책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영화 감상 영화 감상 내내 정말 주인공이 주인공이 서로 맞닥뜨려 서로 맞닥뜨리는 저는 그 파이집 저먼이 모른데 정말 공포 영화보다 더 훅훅훅 저렴하게 조만간 시도해보고 후기의 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미로 정말 이 영화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책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저거는 환타지다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서 좀 그러한 실제감 괴이함 이런 것들을 좀 덜 느꼈던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오히려 좀 슬픈 서정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못보신 분들은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보시길 바라고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내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작품 이죠 자 에나인뉴스님 4월 23일날 쉐이프 오브 워터 보셨는데 제가 3월달에 땡겨와서 한번 읽어보이겠습니다 비교감상 영화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르모 델토르 감독은 분명히 거장감독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확신합니다 영화 보면서 감독의 전작인 파니미러와 헬보이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세트나 색감도 그렇구요 아 헬보이가 지금 리부트? 되었죠 한국에서 조만간 개봉할 것 같은데 음 제가 얼핏 본 평가는 좋더라구요 한 분의 트윗 글 밖에 못봤지만 아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말씀 써주셨습니다 아주 19금 오락영화로서는 좋다 이런 말씀 있어가지고 헬보이 영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을 좋아합니다 약간 고전 영화틱한 클래식한 색감이랄까요 감독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대한 감독의 정의 그리고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예찬이 집대성된 작품이었다고 생각되구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엔딩시까지 버릴게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제목 물의 형태는 이 영화에 이보다 적합한 제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구요 영화 감상 후 이 제목의 대단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더 이상 제가 감히 뭐라 평하는게 주제 넘는 행동 같구요 그저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우 두 분이 다 뭐 좋은 평가 써주셨네요 근데 저는 요거 좀 안 좋게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 죄송합니다 자 쉐이프 오브 워터 비교 감상 해봤구요 엔화닉스님 글 읽어보겠습니다 3월 22일날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영화 두 편 봤습니다 미스터 라잇 이 영화 좀 똥입니다 병맛스러운 성인풍 코믹 액션 영화를 꿈꾸었던 것 같은데 결로한 물은 끔찍하네요 액션도 별로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맛스러운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 백분도 안되는 상영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상대성 이론을 몸소 체험하게 해준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연인 주연인 샘 로그웰은 왜 이런 어울리지도 않는 배역을 맡은건지 의문이네요 요즘 영화 3 빌보드로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각종 상의 나무 조연상 부분을 휩쓸다 하는 배우인데 말이죠 뭘 말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재미 1도 없었던 이상 빠꾸만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퍼시픽님 2탄 을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로봇이라며 사종을 못쓰는 저이기에 개봉 첫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옆자리에서 재밌다며 계속 쫑알거리던 초딩들에 어택도 있었지만 영화 참으로 재미없더군요 초반 약 30여분간은 이렇다 할 액션 장면도 없이 인물 소개와 상황 설명에 급급한데 이 시간은 옆자리의 초딩들도 우울한 얼굴로 졸음을 참는 모습이었구요 1편에 비해서 2편 감독의 영향이 확 떨어지는게 제일 문제인 듯합니다 1편은 영화의 짜임새나 완성들은 뒤로 미뤄두고라도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대 로봇에 대한 환상과 열망을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절묘하게 끄집어내 화면으로 살려낸 부분인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 남자아이들 우리 큰 차 퍼크레인 이런걸 환장하잖아요 큰 트럭 그리고 금속 재질의 이런 큰 물건 거대 로봇인데 막 움직인다 환장하는 거죠 저도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끼면서도 거대한 로봇의 육중한 움직임과 그 거대함에서 오는 경애감을 훌륭히 표현해낸 장면들에서 높은 점수를 젖던 1편인데요 그런데 이번 2편은 아무리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 거대 로봇 매력 발산에 철저히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내용과 편집 등은 정말 산으로 가버리더군요 로봇들은 트랜스포머 화되고 액션도 빙하에서의 전투 장면을 제외하면 기억에 남을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감독의 역량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독 탑만하기에 뭐 한게 이런 졸작 탄색 책임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화라 해서 제작 초기부터 걱정이 되긴 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었더군요 그냥 중국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화 곳곳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이 작품에 작용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거의 주연급이자 결말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우가 중국 배우이고 멋있게 지휘하고 멋있게 죽어가는 역할도 중국 배우입니다 단지 이런 중국 국뽕의 배영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유치하기 짝이 없고 개연성 이런건 눈 싣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중국 자본은 이제 세상의 중심은 그래 어차피 미국에서 망해도 중국에서 돈 벌면 되지 대충 만들자 라는 안일함이 이와 짝짝쿵에 만들어진 스스로 개수가 되어버린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3편 예고나 하고 말이죠 저는 그냥 다음주 개봉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 기대해 볼랍니다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서 부서진 도시를 재건하는 데미지 컨트롤 이라는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로 나올거란 소문도 있던데 모르겠네요 퍼시피 많이 활용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1편에 엣지 있는 액션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니 시간 잘 갑니다 이전 중국 자본 들어간 영화들처럼 중국 배우들이 어색하게 보이지도 않고 가볍게 즐기면서 보시기에 딱 좋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좀 엇갈리네요 근데 스님은 그냥 가볍게 보시기에는 뭐 괜찮다 그런거 같고 에나닉스님은 워낙 이 시리즈에 애착이 있으셔서 그 기대만큼은 아니었던게 아니냐 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퍼시픽님 2탄 비교감상 해봤구요 데뷔 백곰 네임이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보셨네요 여름 햇살 첫사랑 청춘 평소 딱히 감흥을 느껴본 적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의 집합체인 이 영화에 아무래도 좀 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 되지도 않았고 영화의 어떤 한 요소에 꽂힌 것도 아닌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라는 한 덩어리에서 나오는 형용하기 힘든 뭔가에 취향을 탈 것 같은 작품이라 선뜻 추천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관람 예정이시라면 꼭 끝까지 다 보시길 이렇게 써주셨네요 꼭 끝까지 보시라고 느낌표로 이렇게 강조해 주셨네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자 제가 3월 25일날 그때 그 사람들 제 감상 하고 써놓았네요 부모님께서 보지 않으셨다고 해서 함께 감상했습니다 보는 동안 영화 속 인물 욕을 얼마나 하시던지 언젠가 이 영화도 녹음해 보고 싶었는데 다시 봐도 재미났습니다 중앙정보부 말단 직원들의 모습까지 다루고 술 시중을 들러 뽑혀 들어간 두 여성의 분량이 많은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을 역사적 시선이 아닌 소시민적 시선으로만 다루는 게 옳은지 여전히 헷갈리더군요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을 다룬 영화로써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너무 가벼워 역사적 무게를 저버리는 잘못을 범하지도 않은 작품이죠 또 당시 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임상수 감독의 최근장 나의 절친 악당들은 정말 망작인데 그의 시니컬함이 무게와 균형을 잃은 참사였죠 그때 그 사람들 이 영화 정도가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까요? 한석규 씨 나오고 백윤숙 씨 나오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풍자 영화로 꽤 좋은 영화죠 앤오아닉스 님이 3월 26일 날 안녕하세요 강신혜 님 출근길에 블라이드러너 2049 방송편 절반 이상 들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참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니 빌레브 감독을 까는 방송편이 하나 올렸을 거예요 유튜브 쪽에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니가 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청취자 분들도 이 감독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몰랐다는 부분 많이 깨달았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로봇 SF 시리즈 못 들으신 분들 블라이드러너 2049 편부터 한번 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던 리치 소멸의 땅 보셨네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공상 과학 영화이며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극장에서 극장과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개봉해서 극장 상영은 약 일주일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필버그 감독님께서 이런 개봉 방식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스필버그 감독님 근데 애플TV 하고 뭐 손잡고 뭐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래에 그런 소식들였던 것 같은데 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영화는 극장에서 먼저 선배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만 실상 왕자의 게임 같은 TV 시리즈는 영화나 진배 없고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트리밍 개봉도 달갑진 않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 같네요 이게 아마 음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고 가입자들이 더 많아지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직행하는 영화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원체 자본역도 세고 OTT 업체라고 그러죠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이미 하고 있고 뭐 훌루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긴 하지만 왓챠 플레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런 업체들의 오리지널 작품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체 제작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OTT 업체들은 좀 힘들겠지만 자체적으로 제작사를 갖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곧장 스트리밍으로 가는 경우도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극장 개봉을 하면요 그 상영관하고 수익을 나누잖아요 그 상영관 측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수익 배분율에서 유리한데 그것까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에 구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차 있다면 굳이 뭐 극장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영화를 볼 사람들 중에서 핵심층이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죠 영화는 무엇인지 모를 외계 물질이 지구에 떨어지고 이 외계 물질이 지구의 환경을 유전자 조작의 방법으로 마구 바꿔버리는데 서던 리치라고 명명된 이 외계 물질 오염 지역을 조사하는 주인공 일행과 일련의 사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꽤 흥미진진 한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달갑지 않을 이름인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영화 다 회상 장면이 많이 나오고 여성이 주인공인 부분도 그렇고 촬영이나 약간의 기괴한 느낌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서던 리치가 좀 더 기괴하고 대중적인 부분을 가미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영화가 좀 와중간합니다 아예 오락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깊이가 아주 깊지도 않고요 이종간의 유전자 결합으로 기괴하게 변해버린 동식물의 등장은 창의적이지만 그 모습을 구현하는 기술적 디테일이 이래서 스트리밍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 또 유전자 변이 침략이라는 외계의 침략 방식은 참신했지만 연출이나 나머지 부분이 그 참신함을 따라가지 못한 느낌입니다 영화를 본 후 체르노벨이나 후쿠시마에서 실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아... 지금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물이죠 바다에 방류하느니 마느니 이미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도 공산과학물 좋아하시거나 저처럼 아직 마틸다의 얼굴이 남아있는 나탈리 포트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나름 괜찮게 감상하실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나보군요 그리고 패신저스 보셨네요 공교롭게 또 SF물이네요 제가 워낙 뭐 이쪽 분야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요 크크... 그런데 이 패신저스는 SF물이라고 보기보단 멜로물로 봐야할 듯 싶습니다 멜로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그래도 이 작품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뻔한 흐름의 이야기이지만 남자 주인공에게 상당히 감정이입이 된건지 꽤나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았네요 사실 저는 사랑쟁이였던 걸까요? 네... 사랑꾼이셨군죠 남주가 크리스 프렛이고 여주가 제니퍼 로렌스인데 제가 이 영화도 못봤군요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는데 얼른 봐야되겠네 두 배우 모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배우들이라서 선남선녀가 알콩달콩 하는 걸 지켜보고 있노라니 라라랜드의 여러 장면들도 생각나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후후후... 하면서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참 재미있더 군요 영화상에서 남주는 외계 식민지로 떠나는 여정중에 불의의 사고로 다른 탑승객들보다 90년이나 일찍 깨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시 잠들 방법은 없구요. 캐스트어웨이의 톰 형님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고작 1년도 못 참고 자고 있던 자신의 이상형 여인을 사고를 가장 깨워버립니다. 이기적이네요. 물론 천인공로 할 나쁜 짓이지만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그 결정을 나무랄 수가 없더군요. 마지막 여주의 결정도 참 어렵고 고민됐겠지만 개인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해서 좋았구요. 물론 이 결정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영화 내내 두 주인공과 안드로이드 하나만 나오다가 중간쯤에 로렌스 PC번 아저씨가 잠깐 등장하는데 불량이나 역할이 많이 아쉽더군요. 주인공들에게 뭔가 자기 인생 얘기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랬음 영화 전개가 좀 더 매끄러웠을텐데 그저 승무원 전용 마스터키 건네주러 우정 출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상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많지만 멜로는 이런 식상함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데이트 영화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만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패터슨도 보셨네요.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23번 패터슨 버스를 몰며 살아가는 주인공 패터슨의 일주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짐자무시 감독의 영화를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어려운 영화 만드는 감독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영화 감상전에 각오 한번 따지고 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극중 월화수목금토일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건지 아쉬울만큼 아주 만족스럽게 감상했습니다. 굳이 영화를 분석하고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감상만으로 기분 좋은 영화가 있는데 이 패터슨이 딱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주님 4천원이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남주인 페륜 우주악당 카일로렌은 이렇게 담백한 연기를 보여주다니요. 아담드라이버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스크린에 한 줄 한 줄 새겨지는 패터슨의 시와 매력 터지는 댕댕이 마빈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도시가 가진 마성을 미력 하나만 느끼게 되었고 댕댕이는 역시 사랑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이 영화는 마빈이 없었다면 많이 심심했을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안성이시 나오는 한국 옛날 영화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간다 공동체의 끈끈함이 사라져간다 그러한 비판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그 삭막한 공간에서도 정서를 찾고 만들고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패터슨 같은 경우도 소도시 같고 공정시대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그 지역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좀 삭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 지역에서 시도 읽고 꽤 서정적인 느낌이 있도록 그렇게 화면을 담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곳곳마다 그러한 정서와 서정미와 인간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서 계속 읽어보죠. 제가 요새 고 신해철 가수의 노래를 쭉 다시 듣고 있는데 마침 이 영화를 감상할 즈음 들었던 노래가 일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느꼈던 감정을 패터슨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이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삶과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주었던 좋은 영화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강추합니다. 영화의 배경인 패터슨은 실제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성지 순례를 가보고 싶을 만큼 예쁘게 화면이 펼쳐집니다. 일본 애니 덕후들이 성지 순례 떠나는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언젠가 23번 패터슨 버스를 타고 패터슨 씨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패터슨 패신저스 서던 리치 3편 에너닉스 글로 한번 읽어보았고요. 데이비 백거님의 3월 28일 날 팬텀 스레드 보고 써주셨네요. 아름답고 섬뜩합니다. 초반엔 저와 좀 비슷한 주인공 레이놀즈 우드콕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맡은 남자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공감하고 찔려 하면서 감상했는데 엔딩과 가까워질수록 저와 확실히 다른 성향의 공감 0%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제의 후반 부분에 저 사람들 뭐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했네요. 이런 각본을 쓰신 폴 토마스 앤던슨 감독 대단하고 무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차의 피학적, 가학적 성향 이렇게 놓고 보면 끌리지 않는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상쇄시킬 정도의 비등한 크기의 아름다움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음악, 미술, 의상, 연기 다 좋더군요. 제 성격 덕분에 캐릭터 몰입도 어느정도 되었구요. 극중 다니엘 데이 루이스 배우의 의상 모두 예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총 3번 정도 등장하는 자동차 운전 장면입니다. 이상하게 설레도군요. 주인공인 자신만의 규칙과 사상이 확고하고 거기서 어긋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저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작 중 재미있게 본 작품 끝까지 본 작품은 펀치 드렁크 러브 하나뿐인데 다른 작품들은 보다가 끓게 되더군요. 특히 마스터는 3번 도전했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번 팬텀 슬리즈도 집에서 봤으면 보다 꽂겠다 싶었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들은 영화관의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 감독하고는 별로 잘 상성이 맞지 않아요. 자 팬텀 슬레드 이거 보았고요. 3빌보드 이거 한번 비교 감상해보죠. 데뷔 백곰 링클부터 시작해보죠.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도 되지 않아서 좋았네요. 어느 한 인물도 평면적이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양한 캐릭터들도 좋았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변하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단어들만 봐도 베이비에서부터 F욕을 오갑니다. 크크 줄거리나 예고편만 보았을 때는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아 보였지만 생각보다는 힘 많이 쓰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3개의 광고판 중에서 첫번째 광고판을 보여줄 때는 제외하고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극중 살해당한 딸의 어머니 역할로 나온 프란시스 맥도맨드 배우의 대사들 중에 마음에 드는게 꽤 있더군요. 3개의 광고판이 보기엔 안좋으니 내리라고 말하러 온 목사님에게 한바탕 쏟아붓는 듯한 대사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확실히 좋은 작품이었는데 후반 부분에서 어느 한 장소에 화재가 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우연성에 기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상당히 아쉬웠구요. 그 전까지는 훈련했는데 말이죠. 특히 해당 화재 장면부터 한 인물이 급변하는데 저 정도까지 사람이 한 습관에 변하는게 가능한지 의문스럽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주인공의 광고를 게재해준 광고회사의 직원 레드라는 인물 극중후반부쯤에 오렌지 주스에 빨대를 꽂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정말 다정한 행동을 취하는데 그 행동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평론가분들이 글을 써놓으셨더라구요. 저는 그저 레드가 너무나도 다정한 사람이라 그런건줄 알고 감동받았었는데 실망이었습니다. 평론가분들의 글도 납득이 안되구요. 영화 속에서도 전혀 힌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답답하네요. 주변에 영화 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르구요. 저도 이 장면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데이비 베코 님이 이걸 써주셔서 평론가들이 어떻게 여고를 해석했죠? 이 장면을 저도 그냥 데이비 베코 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드라는 인물이 빨대를 꽂아서 그걸로 멈추는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받은 사람이 사지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빨대 방향을 그 주스를 먹기에 좀 더 편하게 옮겨주는 그런 손짓까지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런 다정한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뭐 어떻게 해석한거죠? 평론가분들이 후반부에 몇가지 의아한 점만 빼면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엔딩 장면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최근 들어본 작품 중에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에서 주인공 소년이 살인하는 장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엔딩 다음으로 기억에 남네요. 에나이닉스 님도 4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3월달에 끌고 와서 함께 비교감상 읽어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지 알았는데 실화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각본이 정말 실화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사실적이고 촘촘합니다. 영화 감상 후 생각할 거리와 여운도 많이 남고 해석도 분분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간만에 인간 본성과 세상사에 대한 고뇌와 아이러니를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선악 구분도 없고 늘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네 인생사와 다를 게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화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네요. 요즘에 계속 비판하고 있는 윤리적 당위 윤리적 강박 이런 곳에서 조금 비껴가 있는 영화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인물의 선한 명과 악한 명을 전부 다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선한 인물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인물에게 선악이 모두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도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화 감상 후 여러 평론가의 글도 읽어보았는데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평에 동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 열려있어서 자칫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말처럼 가면서 결정하자 이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 나무조연상은 극중 또 다른 조연인 우디 헤럴슨 배우가 공동 수상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등장하는 모든 배우가 빼어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전 미스터 라잇 감상평에서 엄청 깠던 샘 로그웰 배우에게는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주인 프란시스 맥도맨드의 연기가 앞거리긴 하지만요. 좋은 영화였고 더 좋은 굉장한 주저연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 쓰리 빌보드 였습니다. 비교 감상 해봤고요. 우리 두 분 청취자 모두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셨네요. 제가 3월 29일날 3번째 살인을 보고 써놓았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법정 드라마입니다 어느 남자가 살인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 살인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이에 변호인 3명이 무죄가 아니라 감형 사형에서 무기징용으로 감형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주인공 변호사가 사건에 몰입하고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살인자가 자백과 다른 얘기들을 조금씩 털어놓자 영화 속 사건은 미궁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좀 실망했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꾸며 이 주제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연출도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은 전혀 새로울 바 없는 것이었다 여전히 대사와 특정 장면을 이용해서 주제를 전달하려 하는데 히로카즈 감독이 점점 자규적 연출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다 전작인 태풍이 지나가고에서도 대사를 이용해서 최고로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려는 자규성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에서는 이것을 인물들이 동일 대사를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심지어 극종 인물이 이 대사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관객에게 일깨워주죠 그러나 그 대사 자체가 은유적이라서 이 대사의 의미를 진작에 알아채지 못한 관객은 대사와 장면이 반복되고 극종 인물이 표정과 대사로 힌트를 주더라도 여전히 알아채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관객을 농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말해놓고 반복을 하든지 영화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극종 살인자가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제시되죠 확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사법체계가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인자와 피해자의 딸이 동일한 몸짓 얼굴에 묻은 피를 닦는 것 그리고 살인자의 변호사인 남자 주인공이 똑같은 몸짓 얼굴에 떨어진 눈을 닦는 것 앞서 두 명은 얼굴에 묻은 피를 닦는 것 남자 주인공은 눈을 닦는 것 눈, 스노우 이런 동일한 몸짓을 세 번 보여주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은유적으로 확장해서 주제를 전달하죠 쓸데없어 보이는 풍경 화면도 삽입되는데 이야기의 강점을 보였던 감독이 회화적인 연출을 보여주려는 시도에서 범하는 여러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세 번째 살인이라는 의미와 주제를 짧은 화면의 반복과 상징으로 전달하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 뿐더러 이야기는 배배 꼬여놓아서 이야기의 어지러움이 주제와 화면의 전달력을 크게 갉아먹는다 영화는 처음에 살인자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듯 말하지만 결국 그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진범이든 아니든 현재의 서법체계가 이미 구조적으로 확장해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객이 낚인 거죠 살인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객을 낚는 미끼로써 작동했기 때문에 그의 개연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나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 남준은 평소 의뢰인의 사연 감정 등을 주목하지 않는 승리지상주의자였던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초반에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살인자의 말과 사연과 감정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이 종국의 영화의 주제 즉 사법체계가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다는 이중적 역할 사법체계 대표자이자 살인자의 변호인 이중적 역할을 해내는 것에 이릅니다 이 개연성이 매우 활겁습니다 살인자의 개연성은 중요하지 않는데 주제를 엮어가는 그때의 개연성은 중요하잖아요 그게 좀 활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부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 역할도 하면서 세 번째 살인,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진범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화가 변호사 남주의 딸이 등장해서 이 남주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기능으로 쓰입니다 처음엔 딸에게 약간 냉랭하지만 후에는 딸의 심정을 헤아리려 하죠 모든 인물들이 다 자규적인 거죠 예전에 에너야 닉슨님이 쓰신 표현대로 가족 탐구 생활을 위한 영화들을 연출했을 때에도 이런 감독의 자규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 자규성이 가족 공동체의 감정을 자아내고 전달하기 위해 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그 흐름을 크게 저해하지도 않았죠 세 번째 살인처럼 차가우면서도 사회적인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 자규성을 줄이고 인물의 감정을 더 들여다보는 태도가 보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예 그 감정과 거리를 두거나 일본 영화의 문제랄까? 일본 문화에 대한 반발심이랄까? 꽤 어이없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요 살인자가 쓴 사과 편지를 변호사 남주가 피해자 아내에게 유가족에게 전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아내는 유가족이죠 그 편지를 반으로 찢습니다 그 집에 나오고 나서 변호사 남주와 그의 조력자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하네요 편지를 찢다니 요즘 피해자들은 뭐를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런 문화가 싫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예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이 강박과 억압 사회적으로 이 안목적인 어떤 룰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아내는 편지를 반으로 찢은 것 뿐입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편지를 반으로 찢은 것 뿐이에요 막 갈게 갈게 찢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반으로 찢은 것 뿐인데 그 묘사도 좀 치졸하다고 생각 들어요 어쩌면 이 장면은 이 변호사 무리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죠 앞서 적었듯 이 영화의 주제를 구성하는 장면으로써 말이죠 법조인이니까 어떤 사법체계의 한 톱니받기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화의 국한된 느낌은 아닙니다 편지를 반으로 찢은 것 자체가 제가 제시할 증거입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아니 유가족이 그 정도도 못하나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음... 고래에다 감독 작품을 전부 본 것도 아니고 주의 깊게 본 것도 아니지만 근래 작품들은 계속 점점 매끄러워지면서 감정의 내밀함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영화가 거칠어도 감정이 진하게 전달되는 영화를 선호하는 저에겐 매우 아쉬운 점이고 아마 이 취향 탓에 이 영화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이나 다른 분들 그리고 평론가 분들은 다 이 영화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저만 이렇게 나쁜 평가를 죄송합니다 데이비 백곰님이 3월 29일날 아이 토니아 보셨네요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토니아 하딩이 선수로서의 삶 라이벌 선수 폭행 사주를 했다는 스캔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미국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유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토니아 하딩은 미국 피겨와는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실력 대비 매번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미국을 대표할 선수로는 험옥한 가정에서 자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했던 것이죠 토니아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환경과 성격을 가졌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무자비할 정도로 딸에게 냉정하고 모질게 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풍력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플러스 연계한 만큼 공정하게 나오지도 않는 성적 토니아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죠 찾아보니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을 미화한 것이고 실제로는 정말 악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렇게 초중반까지는 선수로서의 삶과 주위 인물들과의 관계를 흥미롭게 보여주는데 문제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재미가 급감합니다 전개나 편집도 느려지는 것 같고요 후반 3분의 1 지점부터 엔딩 직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집중이 잘 안 돼서 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느라 이야기는 토니아 하딩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그들 각각의 입장에서 하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중간중간 실제 인물들의 인터뷰 장면도 삽입되어 있는데 그 실존 인물들과 배우들이 헷갈릴 정도로 외모 싱크로율이 높더군요 주인공 토니아 하딩을 연기한 마고 로비 그녀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앨리슨 제니 토니아 하딩의 남편 역을 맡은 세바스찬 스탠 배우까지 모두들 연기도 잘합니다 세바스찬 스탠 배우 좋아하는데 요즘 블랙 팬서, 쿠키 영상, 로건 럭키 등 여기저기 등장해서 흐뭇하네요 극중 인물이 카메라를 보고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데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기법이라서 신선화가 좋았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몰입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아쉬운 작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봤다면 재미있었지도 모르겠네요 펭귄 위대한 모험 2도 보셨네요 펭귄의 일생을 담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2005년에 개봉한 펭귄 위대한 모험의 2탄으로 부모 펭귄들이 알이나 새끼 펭귄을 부살피고 그 새끼 펭귄들이 성장해서 홀로 서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남극의 드넓고 깨끗한 풍광을 보니 제 몸이 다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펭귄들을 보니 기특하고 신기하기도 했구요 우리나라 개봉판에서는 장현성 배우와 그의 아이들 장준서 군이 나레이션을 맡았는데 장현성 배우의 나레이션은 깔끔해서 집중이 잘 되었고 장준서 군은 알아듣기는 조금 힘들지만 정말 새끼 펭귄처럼 귀엽게 하더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펭귄 위대한 모험 2탄 3월 30날 엔오애릭스님이 어카운턴트 보셨네요 벤 애플렉 주연의 약간은 특이한 설정의 액션 영화입니다 자폐아인 주인공이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의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강한 신체와 전투 능력을 갖게 되고 뛰어난 지능으로 천재 회계사가 되었으나 주로 하는 일은 암흑과 거물들의 뒤치다거리라는 내용이 써놓고 보니 이게 뭔 영화지 싶네요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좀 지루하고 집중이 안되어서 상세한 줄거리가 생각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존 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약간 특이한 세계관과 스피디하고 과감한 총격전 등이 많이 닮아있습니다 존 윅같이 프랜차이즈화 하려는 시도도 엿보이구요 하지만 영화가 쫄딱 망해서 이 표현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션씬과 주인공이 번업인 회계를 열심히 하는 장면을 빼면 대체로 지루한 편이고 주인공에게 감정이 입도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액션씬이 마구 뛰어난 것도 아니구요 사과 형님 좋아하는 분들이라 의외로 길게 등장하는 JK 시몬스 팬은 그냥저냥 볼만한 영화인 것 같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봤었고 예전에 다른 청취학교에서도 한번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뭐 괜찮게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7년의 밤도 써주셨는데요 요건 비교감상 해보죠 저는 소위 꽃미남 배우들 중에서 장동건 배우를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새 나오는 영화마다 망해버려서 믿고 거르는 장동건 믿거장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한때 잘나갔지만 근래는 역시 믿거류가 되어버린 유승령 배우가 함께 출연합니다 아 근데 2019년에는 유승령 배우가 다시 천만 영화의 주연을 맡았죠 극한직업 배우만 봐서는 VOD 감상이 합당할 영화였지만 예고편 분위기도 좋고 장동건의 망가진 모습도 보고 싶어서 극장 감상을 단행했습니다 아 이거 극장에서 보셨군요 결과는 꽝 영화가 개봉을 못하고 오랫동안 묵혔던 이유가 있더군요 도저히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곡상의 그것과 비슷하고 나름 스릴도 있었으나 극중 장동건의 딸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 이후로는 거의 고문같은 감상시간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무겁고 불친절하게 영화를 만든건지 모르겠고 2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을 오로지 부성애의 화신인 두 아버지의 복수국으로 끌고 가기엔 기획도 감독의 역량도 모두 미달이었지 않나 차라리 두 주연 배우 이외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미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대중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광해는 철저하게 대중적으로 찍어놓고 차기작은 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자기 찍고 싶은 대로 찍었던 것일까요? 3자 탈모의 후덕한 모습이어도 여전히 잘생기고 이번 작에서 나름 연기도 잘한 장동건 배우 보는 맛으로 끝까지 감상을 했지만 이 형님 이번 작품으로도 밑거장의 오명은 벗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동건 배우의 3자 탈모 M자 탈모가 인상적인데 자 스님도 이거 보셨네요 4월 4일날 써주셨는데 이거 그냥 땡겨와서 읽어보죠 비교감상 7년의 밤 그냥 재미없다 지루하고 늘어지고 왜 그리 슬로우 컷은 많은지 내용도 영 이상하고 스릴러도 드라마도 아니고 배우들 심만 잔뜩 들어간 건모스러운 영화 짧지만 세게 뼈를 때리는 그런 평가네요 두 분 다 안 좋게 보셨네요 영화 속에서 슬로우 장면이 들어갈 때는 대체적으로 그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이 관객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꼭 유의해서 보세요 라는 의미로 그렇게 슬로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안 그런 장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 부여 없이 마구잡이로 슬로우 컷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지겨워지죠 자 에나이딕스님이 레디 플레이어 1 보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비교감상 엄청 많이 나오네요 비교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 에나이딕스님 글부터 읽어보죠 스필버그 감독님은 한계라는 게 있긴 할까요 70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작품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래간만에 극장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작품입니다 감상 전에는 무수히 많은 대중문화 캐릭터들이 출연한다기에 지레 그런 캐릭터들을 잘 모르면 재미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없이 감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있다면 더 좋을 테지만 몰라도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솔직히 캐릭터 전혀 모르고 봐도 영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다만 영화 샤이닝의 오마주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샤이닝만은 꼭 선감상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요한 캐릭터는 아이언 자이언트, 처키, 건담 등인데 워낙 친숙한 캐릭터들이니 따로 예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구요 처키가 큰 웃음을 주고 제가 사랑하는 건담이 정말 짧지만 강렬하고 멋지게 등장합니다 건담 활약에 건더쿠인제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도군요 크크 스필버그 감독님이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세대에게 바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같은 영화였고 마치 네가 게임과 건담을 만들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냥 헛낭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시간동안 행복했고 꿈을 꿀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일 테니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답글로 데이비 백호님이 3월 30날 에너아닉스님의 레디 플레이어 원 후기 기다렸습니다 아이백스 3D로 보셨겠죠? 저도 곧 보러 가야겠네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다시 에너아닉스님이 답글로 아쉽게도 2D로 감상했습니다 갈수록 3D 보는게 벅차서 걸렸는데 이 작품은 첫 레이싱 장면부터 3D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회차 예정인데 4DX로 고려중입니다 아이맥스는 용화맥을 가야 하는데 거긴 자리잡기가 정말 고역이라서요 다른 아이맥스는 솔직히 용화맥을 겪고 나면 일반 상영관처럼 보여지고요 용산 아이맥스죠 여튼 데이비 백호님은 꼭 아이맥스 3D로 감상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수진님도 4월 2일날 써주셨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 3월달 편에서 함께 읽어보죠 사전에 아무 내용 모르고 가서 보니까 스필버그가 작정하고 만든 추억 대세김 영화네요 뭐야 갑자기 니가 왜 나와? 어? 너는 왜 나와? 하면서 초반부를 보다가 이후로는 너도 나오네 너도 나오네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보다 이 영화 제작 시 저작권 협상을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더군요 다만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특성상 외색이 많이 느껴지는 점 IOI라는 명칭이 한국에서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저로서는 약간 몰입을 방해하더군요 크크 이런 영화에 세밀한 스토리나 개연성에 큰 잣대를 두면 안되겠지만 어설픈 몇몇 장면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 봤고 보고 난 후에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까메오들을 기억해 보는 맛이 있네요 순규로파님도 4월 2일날 써주셨네요 요즘 일이 바빠서 자주 글을 못 썼네요 틈틈이 시간 내서 영화는 보고 있는데 저도 레디 플레이어 1 용산 아이맥스로 보고 왔습니다 한자리에 2만 2천원이라서 심각하게 부담스럽네요 와 너무 비싼데요 요즘은 3D 영화는 피곤해서 피하고 싶은데 아이맥스에는 기본 옵션이라 억지로 보고 왔습니다 영화 중간에 상영기 문제로 중단돼서 기본 스토리는 그냥 스필버그의 옛 영화 보는 향수를 느낄 만한 전개인데 개인적으로 스필버그 초창기 영화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았던 건 게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점이구요 이 영화는 아이맥스보다 차라리 VR 같은 걸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건 건담이 멋있다 정도 그 부분도 좋았네요 이 영화가 웨스에게 짙은 건 미래 설정이라기보다는 세계 게임 역사 혹은 캐릭터 역사의 일본의 위치가 그만큼 높으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닌텐도라는 게임 회사의 위치는 상당히 높으니까요 데이비 백건 님도 4월 6일 날 써주셨습니다 음 그냥 그랬습니다 크크 딱 예고편 정도의 재미와 내용이더군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캐릭터, 음악, 영화 등등 쏟아져 나오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추억의 보물 찾기는 제외하고 그냥 새로운 것 보는 재미로 즐기기에도 좀 부족했구요 아이맥스 3d로 보았는데 일단 일반관에서 보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인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3d로는 볼만 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그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평가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네요 레디 플레이어 원 비교 감상 해봤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3월 30날 데뷔 백건 님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셨네요 첫 장면부터가 너무 예쁘더군요 영화 자체도 좋고 제 취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VOD 나오자마자 소장용으로 구매하고 제 감상할 예정입니다 엔딩 약 5분 전쯤부터 왜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제 심장도 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전작인 텐저린에서도 그렇고 션베이크 감독은 갑자기 훅 들어와서 감동을 주네요 영화 속의 인물인 문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리도 바비도 문희 친구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길 아카데미는 왜 그렇게 이 작품에게 박하게 굴었을까요 적어도 감독상 후보에는 올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플로리다 프로젝트였고요 이 영화가 슬픔과 발랄함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안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좀 현실이 좀 슬프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에 주륵들어 하지 않는 그 인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발랄한 면도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흥망님이 트위터로 써주신 건데 두 개의 트윗을 읽어보면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3월달 편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년치가 넘게 밀려있네요 3월 1일날 먼저 써주신 거 홍상수의 영화 속 인물들이 갖는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루한 사람들의 비루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이고 결론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찾아내는 여정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인문학을 좋아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환장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 이거를 과거 문명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숭고함을 다루어야 할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불쾌감을 느낄 거고 요즘 시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개나 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결국 그런 이야기의 재탕이며 최근 사생활과 겹쳐 본인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음 생활의 발견의 그 유명한 대사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괴물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난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홍상수 영화가 최근 작도 보통에 비해서는 흥행이 좀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상수 영화를 그전에 그렇게 호평을 했던 좋은 평가를 해줬던 평론가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참 뭔가 좀 샘피팔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넘어가겠구요 3월 3일날로 트위터 써주셨네요 요즘 90년대의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들은 생각인데 요즘 드라마는 16부의 기본 베이스에 영화와 같이 영상과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깔끔하게 가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부실한 편이고 다음 이야기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 사실 영화판만 봐도 돌아가는 게 비슷하다 그 권위 높던 시내 21을 별점 보는 사람 찾기 힘들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참고하든지 포털사이드 별점을 보는 게 대부분이지 결국 문화예술의 평론가라는 직업도 인본주의의 산물에 불과한 현실이 되었다 고고학처럼 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지 않나 그나마 이름 있는 이동진 김혜리 평론가도 영화 평가의 역할보다는 좋은 작품을 엄선하는 큐레이터가 된 지 옛날이고 모두로부터 악평을 받는 영화라도 그것을 정말 평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 2부였구요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는 제가 엔드게임 이제 곧 개봉하니까 4월 말쯤에 보고서 녹음을 해보겠구요 그 전에 먼저 청취자분들 보신다면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평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두현씨가 나온 생일이라는 영화도 좀 평가가 괜찮던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극장에서 보게 될지 전혀 여기서 인사드리구요 다음 방송편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평가도 꼭 써주시길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